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루기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끈기와 어떤 열정에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끈기와 열정에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영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도 평소처럼 날짜 확인해보고 시작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요. 2월의 첫째 날입니다. February 1st. 네, 2월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해요. 오늘 명언하신 분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는 항상 위인정기부가 항상 나오는 그런 분의 어떤 명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근데 그러면서 되게 심플하고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명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평소와 다름없이 좌회석으로 한 번에 리딩하는 방식으로 리딩 같이 할 건데 특히나 오늘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투부정사 뭐였어요?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보다 시간차. 투부정사의 투부정사는 뭐예요? 전치사 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전치사 투 뭐예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간다 하면 내가 뭐예요? 학교에 지금 가고 있다. 방향성이잖아요. 지금 학교에 도달한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지나면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투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방향성. 그래서 얘를 동사와 연결시키면 뭐예요? 시간차. 시간차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다? 용법. 명사적 용법. 형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용법을 따지지 말고 뭐. 기본적인 개념. 읽는 순간 바로 이해하려면 뭐 어떡해요? 용법. 벌써 생각하면 벌써 게임 끝나요. 용법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읽는 순간 바로 알아야 됩니까요? 그때 어떻게? 시간차 개념만 녹여내면서 의미를 바로 파악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생소하다고요? 원포인트 문법 안 들으신 분이네요. 원포인트 문법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강의 맨 앞에 가면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문법. 원포인트 문법 10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와보세요. 어쨌든 원포인트 문법 다시 보고 오셔도 좋고요. 어쨌든 투구정사의 기본적인 시간차. 오늘 강의 들으면 또 시간차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지 한번 또 잘 와닿을 테니까 한번 재밌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명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Never. 절대. Give in. Give in 뭡니까? 어떤 항복하다. 굴종하다. 이런 의미예요. Never give in. 절대 항복하지 마세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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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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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윈스턴, 처치, 다 아시죠? 그렇죠. 영국의 어떤 수상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을 어떤 승리로 이끈. 절대 굉장히 어떤 질 것 같은 독일한테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빠졌었는데 절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던 어떤 그런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일단 give in. give in 뭡니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give up과 give in 되게 많이 헷갈려요. give up 하면 뭐예요? give up. 다 아시죠? give up 하면 포기하다가 되고요. give in 하면 뭔가 항복하다가 돼요. 근데 좀 헷갈리죠? 근데 헷갈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give up 위로. give up. 아 몰라 몰라. give up. 느낌이 포기하는 느낌이고. give in은요. in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심하게 아 네 항복입니다. 굴종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give in 하면 뭐예요? 항복하다가 되고. 아 몰라. give up 하면 포기하다가 되고. 헷갈리지 마세요. give in. never give in. 어떤 이렇게 항복하지 마세요. 절대로 항복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 어떤 명언이 되겠네요. 해설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니까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짧은 문장이라도 뭐 행위자, 동자, 대상 이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갈게요. you 당신은요. 행위자 나왔어요. 당신은 그 다음 동자 have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대상 나와주세요. the right. the right. right 하면 뭐예요? 오른도 되는데 여기 너잖아. 너. 너 붙으면 뭐예요? 그렇죠? 명사하고 뭐예요? 뭔가 권리. 당신은 you have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리? you to form. 앞으로 형성시킬 권리.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요. 근데 뭘 형성시켜? form 하는데 your own opinions and beliefs. 당신의 스스로의 opinions, 어떤 의견과 beliefs. 어떤 그렇죠? 믿음. 의견과 믿음을 form할. form 뭐예요? 형성하는 거죠. 사람한테 아 진짜 폼 잰다. 폼 잰는 걸 form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형태, 틀이, 틀 같은 것도 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걔를 동사화하면 뭐예요? 형태를 만들다니까. 형성하다가 되죠. 형성할 수 있어요. 당신의 스스로의 어떤 의견과 믿음을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nd, 또 you 또 나옵니다. you, you have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the right. 똑같이 이어지네요.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권리? 어떤 권리? to change. 이번에는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권리.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요. 시간차 확인하시면서 바꿀 수 있는 권리인데 뭘 바꿔요? your opinions and beliefs. 당신의 의견과 어떤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권리. 근데 뭐만큼? as. as는 이런 개념이었죠. 동일해요. often. 자주. 동일해요. 뭐와 동일하게? you like. 당신이 like. 좋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nobody else. nobody else. nobody 없어요. nobody else.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can tell. 말할 수 있습니다. you. 당신 찍고 당신에게 뭐를?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 what이 의문사가 아니라 중간에 what나은 뭐예요? 뭐뭐한 cut. 던지면서 뭐예요? 덩어리로 봐라. 것인데 어떤 것? 생각할 것. 앞으로 생각할 것. what to think. 생각할 것. 뭐를 생각할지. 앞으로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말할 수 없어요. nobody니까. nobody can이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투브 형사 많이 나왔어요. 뭐요? the right to form. the right to change. 그리고 뭐? what to think. 나왔어요. 다 뭐였어요? 시간. 여기 무슨 용법이죠? 무슨 용법? 안 들 뭐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그 right to change. the right. 권리. 어떤 권리? 바꿀 권리. 그렇죠? the right to form. right. 권리. 어떤 권리? to form. 형성할 권리. what to think. 뭘 생각할지. 그렇죠? 뭘 앞으로 생각할지. 여기 시간차 개념. 동사에 어떤 시간차 개념이 들어가면서 의미가 접합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 같이 가볼게요. 또 nobody. 그 누구도 없어요. 없어요. nobody can force. force는 뭡니까? force는 힘. 이런 의미도 있고요. can 다음에. 행위자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이기도 하고요. 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동사겠네요. 그런데 힘을 뭔가 동사화 시켜요. 뭔가 힘을 주다. 뭔가 압력을 행사하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nobody can force 힘을 행사해요. 압력을 행사해요. you. 당신을 찍고 당신한테 뭐하라고? to believe. 앞으로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force you to believe. 시간차. 당신을 이렇게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 믿으라고? what. what 중간에 나면 뭐라고 하라고요? 뭐뭐한 것 하면서 덩어리로. what. 것. 어떤 것. you don't want to believe. 당신이 것인데 어떤 것. you don't want to believe. 당신이 믿고 싶지 않은. 믿고 싶지 않은 것. 그 누구도 당신에게 force you to believe.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뭐를? 당신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동시에. you. 또 행위자 나옵니다. you. 당신은요. 동작으로 얘기했죠? you have.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네요. 또 어떤 권리. to keep. 이번엔 to keep. 유지할 권리. 유지하는데 뭘. 그 또 유지하는 대상. 뭘 유지하고 있어요? on open mind. 열린 마음을 유지할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행위자. 당신은요. can ask. 당신은 물어볼 수 있었는데 물어보는 대상은 questions. 질문을 할 수 있고요. and learn.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질문하고 배울 수 있어요. 그 open mind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no one. 어떤 사람도요. can take. 취할 수 없어요. 뭘 취해요? 뭘 취해요? these rights. 이런 권리들. 아까 뭐 했어요? 뭔가 의견을 형성하고 의견을 바꾸고 또 뭔가 open mind을 유지할. 그런 these rights. 그런 권리들을 취할 수 없어요. 근데 취해서 어떻게 해요? away from you. 취해서 away from you. 당신으로부터 away 할 수 없어요. 당신으로부터 취할 수 없습니다. 아삭할 수 없습니다. 그 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또 나왔네요. force. you 지고 to believe. 당신이 이렇게 믿으라고. 시간차. 또 뭐예요? 아까 나왔던 거. the right. 권리. 어떤 권리? to keep 할 권리. to keep an open mind. open mind를 유지할 권리. 그렇죠? 이것도 시간차. 시간차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어슨도. open mind를 유지하는 권리. 영어로 어떻게 해요? 뭐 뭐 뭐 하는 권리. 영어는 뭐다? 결국 할 말은, 여기서 할 말은 뭐예요? 권리잖아요. 권리. 할 말부터 던지고 자세히는 이게 뒤따라오는데 뒤따라올 때 투부정사 형태로 뒤따라온 거구나. 크게 봤을 때는 어떤 어떤 형태? 제가 늘 말씀드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어떤 영어의 수식 관계의 원리. 뭐 할 말 던지고 뒤따라온 권리. 뒤따라온 거라는 거. 할 말 던지고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 이런 권리. 이런 권리에 투부정사의 개념이 녹아들면서 정보가 덧붙여 있다라는 거. 어숨도 확인하시고 투부정사 나올 때는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아유 이미 파악했는데 용법 파악해서 뭐해요. 그냥 right to keep? 이거 할 권리라고 의미만 파악하면 되지. 용법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해보시면서 느끼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오늘 그 글은 여기서 끝나고요. 그래서 오늘 다짐까지 여집니다. today. 오늘 나는요. I'll 나는 할 거예요. exercise. exercise는 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뭔가 운동하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 어떤 권리, 권한과 같이 쓰이면 뭔가 행사하다. 권리를 행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exercise 동사 자체에서. exercise my right. 나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근데 어떤 권리? to be myself. 나 스스로가 될 권리. 자, 영어로. 우리나라말로. 나 스스로가 될 권리.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 할 말은 권리니까. 권리 던지고. my right. 내 권리. 자세한 얘기. 뭐? 이렇게. 앞으로 내가 스스로가 될. 그렇죠? 할 말 던지고 뒤따라온 거라는 거. 어선 확인하고. 또 my right. 내 권리. to be myself. 앞으로 내 스스로가 될. 앞으로 스스로가 될 권리. 그렇죠? 시간차. 시간차 개념이 녹아있죠. 시간차 개념이 녹으면서 동사와 합쳐져 있다는 거.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렇죠? 어순과 투부정사의 개념과 같이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아주 감사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지금 한 4개월 넘게 영어수원을 같이 하고 계시대요. 계시다고 하면서.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는 게 4개월 전에 거를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4개월 전에 이렇게 버벅였던지를 몰랐대요. 매일매일 제가 맨날 녹음하라고 강조드리죠. 근데 맨 처음에는 안 하셨대요. 안 하시다가. 요즘 막 해갖고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녹음하셨는데. 그니까 그 3개월 동안에 실력이 팍 는 게 느껴진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메일을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누누이 이렇게 한번 녹음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도 죽어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요. 물론 강의 듣는 게 강의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그냥 보고 설명만 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시고 실제로 혼자 느껴보시고 내가 발화를 해봐야 돼요. 소리를 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꼭 해보시고요. 변화를 느끼시고 그분처럼 저한테 감사의 메일을 좀 써주시고 덧글도 많이 다시고 좀 해주세요. 그러시면 정말 스스로가 변화를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카페랑 카페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하고 계시니까요. 오셔서 많이 자극도 좀 받으시고요. 네 일단 오늘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잔소리 좀 덧붙이는 거예요. 꼭 오늘 많은 부분 했잖아요. 특히 투부정사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들 실제로 해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꼭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